KB호 패티슈Cons.com 타자부는 이번에는 타율상입니다. 수상자는 고양네노스 김태진 선수입니다! 김태진 선수는 86번 개 추천해서 270개 타수 1009번으로 4위 2위에 탈을 이어가면서 KB호 패티슈Cons.com 후회생 위에 맡고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 밑에디 선수의 수상 조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이 이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일단 먼저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부친스텝 감독님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가려드리겠습니다. 네 축하합니다.